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현석욱입니다. 금요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주말 동안 글로벌 전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시장 자체는 코스닥은 아침의 시작 이후에 거의 마이너스 4% 부분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가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1A로 쭉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흐름은 어떤지 좀 볼 거고 시장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갭이 뜨고 나서 1A로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아침에 뭘 샀어도 사실 좀 물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대려수급 자체는 많이 달라졌어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매스 포지션으로 바뀌었고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투매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파상 시장에서 상방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투매가 사실 굉장히 오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오전부터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파상 시장에서는 완연한 상방이에요. 즉, 뭐다? 이 선물 시장에서는 시장 지수를 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투매물량을 받고 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하나의 의지필요원이 오늘 장중부터 오후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좀 타격이 컸다만 어느 정도 많이 빠지기는 했죠. 아마 주가 하방을 더 만들어준다고 해도 반등을 보여주고 무너질 겁니다. 코스피 한 2,500에서 2,550까지는 열려 있고 코스닥도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 한 850에서 875, 많이 나오면 900까지는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빠진 하락에 뒷목 부여 잡고 안 되겠다. 던져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들이 지금 다 던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공조적으로 잡고 아니면 보조적으로 잡고 손절을 친다고 해서 전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와중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 관련주들이 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전쟁 관련주들이 실제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전쟁 자체는 비산유국들이 벌이는 전쟁이다 보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기름값은 경기진체 우려감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세요. 지금 유가가 갑자기 튀었죠. 비산유국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살짝 좀 버텨주고 있어요. 특히 하나솔루션. 왜 그럴까요? 이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이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가가 올라가. 유가 유가 유가가 이제 이렇게 쳐요. 그럼 유가 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부담감이 모아져 신재생에너지를 쓰죠. 그냥 예전과 굉장히 동일한 맥락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또한 마찬가지로 윗고리를 달아주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그렇게 무례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상황 자체는 확실히 뭔가 변환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7만 3천주 외국인들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소량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게 활약에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명분거리죠. 주가를 방어해주고 올려줄 수 있으면 그런 명분거리가 생기다 보니 딱 방어해주고 있다 정도까지를 체크포인트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개인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많이 보여요.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들 수 있으면 시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시장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만 또 잘 버티고 잘 헤쳐나가면 여러분들 충분히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이고 괜찮으실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극단적인 환경을 이렇게 겪다 보면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내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증시도 반복되고요. 여러분들의 행동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심리 상황이 들어가진 케이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개인 투자자가 던지는 그 투매 물량을 받고 외국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투매에 동참을 해가지고 투매에 동참을 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시장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 또 지나간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을 또 가져가실 겁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좋지 않은 시장에서 너무 홀로 고통받으시지 마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무료 취임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많은 도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